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집권 여당의 필승전략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당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당의 필승전략 세 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동원할 겁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경제실패, 경제정책의 실패를 쏘길 것입니다 가릴 것입니다, 은폐할 것입니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했어요를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보이는 것을 잘 가공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앵무새처럼 꼭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거짓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되기 때문에 관제, 관변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끔 세 번째는 예산을 사물까지 마치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싣고 그냥 뿌리는 것처럼 돈을 마구잡이 뿌려버리는 겁니다 마치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지구 최후의 날인 것처럼 예산이 소진되어서 하반기에 재정 절벽이 생기면 그때 또 우는 소리하면서 국제 찍어가지고 추가경쟁 예산 확보해서 또 돈 뿌리면 되니까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여당의 보조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 사람들에게 해서 안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온라인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제2, 제3, 제4의 드루킹루의 조작을 만드는 겁니다 드루킹루의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쳐 흔드는 사건이지만 또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 유야 무야하게 그냥 처리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치면 온라인 조작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북한의 온라인 조작이나 댓글 부대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팔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온라인 여론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겠죠 중국은 한 200만 명을 갖고 있습니까 온라인 조작의 댓글 부대를 북한은 그보다 수가 작지만 훨씬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내놓고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걸려들면 바로 감방이 아니고 엄청난 중범죄니까 그러나 선거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엄지에서 이런 야심을 품을 수가 있죠 마지막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총선 전에 북한이 결정적인 한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친북, 친족 정권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수립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김정은에서는 충분하게 인센티가 있는 거죠 김정은 답방 혹은 김정은 답방이 안 되더라도 유사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북한만의 그런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김정은의 답방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번에 1월 7일 날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김정은 답방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무슨 저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뭔가 좀 추진하고 물 밑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진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저렇게 신년사에서 당당하게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저렇게 남북 교류를 해나가게도 남북 교류를 한다는 건 던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그럼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슬입니다 가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슬입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 실정 딱 잡아떼기입니다 1월 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는데 국민이 체감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자리가 전년에 3배 이르렀고 경제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무조건 선거가 끝난 5월이면 억수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과거에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을 주도했던 장하성철정실장이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내년 봄에는 경제가 억수로 좋아질 겁니다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월 5일 되면 참 좋아질 겁니다 아니면 6월 되면 좋아질 겁니다 여름 되면 억수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딱 잡아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질문 노골적인 매표 포퓰러지입니다 안면몰수하고 그냥 돈을 뿌리는 겁니다 설날을 전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에서 무려 90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냥 표를 사는 겁니다 돈을 뿌려가지고 사회간접 가운데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50% 집행합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관련 해상 총동원합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관련 해상도 81% 정도 집행한 겁니다 당정 고위협의회에서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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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연간 예산을 이렇게 조기에 집행해버리면 하반기에 재정 절벽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또 국제 찍는 겁니다 추가 경쟁 예산을 펼쳐가지고 그때 야당이 또 반대하면 저 야당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면 되는 거니까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기대하는 결과를 그냥 만들어낼 국리도 하고 있겠죠 무슨 일이든 해내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아예 그게 뭐 다 통하지 않으면 그냥 결과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평화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는 2018년 때 지방선거에서 그냥 압도적인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성량을 보면서 아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도 국민들이 많이 깨우친 부분도 많을 테니까 선전과 선동과 매표와 조작과 이런 부분에 갖고 있는 그런 어둠 면을 잘 이해하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8일 날 방영됐던 고집 계속된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김신혁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철로를 베고 낮잠을 자는 기분 정말 불안합니다 철로를 베고 낮잠을 자는 기분이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행한 선택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고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책과 제도를 잘못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즉시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부족한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신혁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제게 문의를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병호 tv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자신의 발전과 관련된 성장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섭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특히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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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